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와 매체 파이널 OT입니다. 한 5분 정도 될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매 선택자 만점자, 화작 만점자, 표현점 차이가 한 2점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언매 공부하고 3점짜리 한 문제 틀리면 화작 만점자보다 표현점수가 떨어져요. 이건 좀 억울한 일이잖아요. 불상사죠.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도 뭐 생각하고 계시죠? 언어 개념 정도는 다시 한 번 쭉 보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그거 이제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선생님의 언어와 매체 파이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작년의 강의를 그대로 올릴 겁니다. 작년 강의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냥 개념과 문제를 아주 열심히 설명한 강의입니다. 개념 중심의 강의입니다. 전체적으로 5강이고요. 선생님 기억에 한 강의 100분 넘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7, 8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보시면 실력 점검 문제, 개념 설명, 적용 문제,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복습 문제를 첨부 파일로 제공한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강좌는요. 개념을 스피드 있게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괜찮은 강좌라고 선생님이 자부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올해 초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도 고3이라 이런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즘에 언매 문제들이 자꾸 실수를 유발하게 낚는다. 그래서 낚이지 않기 위해서는 엔제 같은 문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찍지 않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올해에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작년 강의는 앞에서 올리고 이거는 문제 풀이 위주의 강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탕 언매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바탕 언어와 매체. 이건 9월 25일 정도에 6일 정도에 개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석 연휴 정도까지는 앞에 있는 작년 교재 언매 개념 강좌를 좀 빨리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교재가 지문형 문법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한 200문제 되는데 실제로 기존의 기출 문제보다는 훨씬 더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뒤에는 언어와 매체의 모의고사. 그래서 11문제짜리가 15회 세트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전 연습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문제들을 일일이 풀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 다 풀어보고 설명이 필요한 문제 그래도 이건 좀 강조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낚이면 안 되라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해서 한 6강 정도 수업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연속된 강의는 아니에요. 이 강의와 이 강의는 독립된 강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에는 파이널, 언매 파이널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본바탕 이렇게 언어 공부를 쭉 꾸준하게 하시면 글쎄 수능장에서 3점, 2점 이런 문제 틀리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언매는 공부는 좀 해야죠. 이것저것 할 게 참 많겠지만 그래도 언매는 꾸준하게 하루에 2, 30분씩은 꾸준하게 시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숭장에 아마 여러분 언매부터 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언매 대여섯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독서나 문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동욱이었습니다. 3점 5점 6점